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6세 되시네요 이분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에 각이 졌죠 양쪽 턱과 턱 모양이 사각형에 가까운 금형에 해당되시는 얼굴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격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불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당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참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한 것이 이재명씨 개인의 잘못인지 참 의문스러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씨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얼마나 도와줬길래 얼마나 도와줬어요 특히 이낙연씨를 비롯한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유세할 때를 보면 참 초라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대표인물들은 다 안 보이던데 다 어디 가셨습니까 선거가 지고 나서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는 그 당사자인 이재명씨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과연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지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대표격이에요 얼굴 상을 보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살짝 각이 졌고요 눈이 살짝 각이 졌어요 턱이 금형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한 번 생각한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옮길만 합니다 실천력 뛰어나요 자 그런데 이분이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당대표로 선출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의 지금 나이가 66세가 되시는데 66세가 되시면 양쪽 입꼬리 옆에 이곳에 해당되는 나이가 66세, 67세예요 지금 현재의 옮기 상태는 이마와 임당과 눈빛을 봐도 약합니다 본인이 불출마를 한다라고 해서 불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것이지 그럼 이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분이 당선이 돼요? 이분이 당선이 될 유력한 강력한 후보라고 하면 불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먹힐지 몰라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분은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해도 일단은 감싸 안 할 수 있는 포용력이 부족하세요 어디를 보고요 하관 하관과 입술을 보게 되면 포용할 수 있는 힘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오신다라고 해도 선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당과 이 신 눈빛이 약해요 하관도 그렇고 옆모습이에요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당이든 선거든 당대회든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끼리 대결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결의 양상에서 지고 이기는 사람이 갈리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세가 강한 사람이 선거판에서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기세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미 50%는 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세 싸움에서 이미 판가름이 거의 나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분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6세가 되시는데 국회의원 하시는 것은 본인 자유시지만 당대표의 역할을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